2012년 2월 초 대만신베이시 소방서로 한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셨다고 수색 좀 요청한다고 사라진 이는 80대였던 리우라는 할아버지였는데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사라진 당일 오후 4시쯤에 한 친구분을 만나서는 아휴 나 팽시산에 올라가서 죽순이나 좀 캐고 집에 갈라고 그리고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바로 리우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소방관들과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천바이충과 핑구라고 소방서의 개조련사와 구조견도 함께 했죠. 이들은요 조를 나눠서 이 할아버지의 집 근처와 그리고 죽순캐러 팽시산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산속을 뒤집니다. 천바이충과 핑구는 산의 수색팀이었어요. 원래 수색할 때 뭉쳐다니면서 수색 안 하잖아요. 이때 천바이충과 핑구 둘이서 산 안에 오래된 철로가 있는데 그 천로길을 따라 쭉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핑구가 활발하게 잘 걷다가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막혀있는 것 같이 애가 앞으로를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맴돌기만 해. 앞으로 가자고 핑구 핑구 앞으로 가! 라고 해도 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근처만 맴돌아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당시 핑구는요 다섯 살이었어요. 그럼 나이가 좀 있다 보니 걷는 게 좀 불편했나?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게 이 핑구는요 되게 중급 이상의 구조견 테스트까지 통과한 특히 냄새를 되게 잘 맡아서 이 냄새를 이용 사람을 수색하거나 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엘리트 구조견이었습니다. 별의 별 힘든 구조물이 앞을 막고 있어도 다 뚫고 가서 구하고 짓고 했던 앤데 지금은 산속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니까 그것도 갑자기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대요. 더 중요한 건 이 핑구의 멘토가 천발춘이었어요. 진짜 앉아 하면 앉고 앞으로 가자 하면 가고 멈춰 하면 멈추고 엄청 복종하고 말을 정말 잘 들었었대요. 이 수색을 나오기 불과 5분 전까지도 그런데 딱 산속 이 특정 지역에 도착한 후로 말을 너무 안 들어.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앉으라고 해도 안 앉고 앞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계속 뱅뱅뱅뱅 그러다 갑자기 핑구가 한 바퀴를 제자리에서 돌더니 어디론가 혼자 막 뛰어가. 산속에서 핑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통제 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죠. 당황한 천발추는요. 뭔가 순간 잘못됐다는 느낌이 왔대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미친듯이 핑구야 핑구야 부르면서 앞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억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저 추정하기로는 뭔가를 잘못 밟아서 쓰러진 것 같다는데 그런데 웃긴 게 쓰러진 천발추는 누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갑자기 쓰러져 있다가 혼자 정신이 든 겁니다. 핑구 짖는 소리가 막 들렸대요. 사라졌던 핑구가 내 옆에 돌아와 있네. 내 귀에다 대고 막 멍멍멍. 쓱 정신 차려보니 내가 풀숲에 누워 있어. 자 지금 화면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게 밑에 있고 풀숲에 이렇게 자기 혼자 대자로 쓰러졌다가 자기 혼자 깬 거예요. 자기가 기절했다는 사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 뭐야 하면서 어리숙하게 몸을 세우는데 세움과 동시에 가까운 정면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 저기 놀래서 가봤더니 그토록 애타게 모두가 찾고 있던 리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사망한 상태로 시간이 이제 꽤 지난 듯 보였어요. 자 지금 최초 발견자가 참바이춘이잖아요. 이때 주위에 자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시신을 딱 발견하자마자요. 진짜 식은땀이 흘렀대요. 솔직히 소방관이에요. 시신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시신 봐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이 사망자 리우 할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거든요. 우선 하의가 벗겨져 있었대요. 누군가 벗긴 것도 아닌 것 같아. 왜? 그 바지가 바로 옆에 고의 깔끔하게 접혀져 있었거든요. 어? 거기에 플러스로 이 시신 자세가 낯설지가 않아. 딱 자기처럼 쓰러져 있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잖아요. 딱 이렇게 똑같이. 시신을 보는데 순간 참바이춘이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핑구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핑구야 부르면서 찾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사망한 이 할아버지가 자신이 이렇게 죽었다면서 자기가 죽었던 과정을 나한테 알려준 게 아닐까. 에이 뭐 거기 풀이 물에 젖어있었다거나 뭐 미끄러웠나 보지. 똑같은 장소에서 사고 많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럼 그것들도 다 이상한 거게.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신 위치하며 보니 당시 참바이춘이 핑구를 데리고 시신 근처까지 모르고 왔던 거예요. 여기서 핑구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 행동을 보였잖아요. 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는데 갑자기 거기다 핑구는요. 후각이 발달돼서 냄새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했던 애예요. 원래 같으면 근처에 할아버지 시신이 있으니 바로 가서 시신 위치 알리고 짓고 했으란데 이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뺑뺑뺑 돌더니 사라져버렸어요. 그 때문에 찾겠다고 하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혼자 일어났어. 참바이춘는요. 리우 할아버지의 시신을 찾아낸 모든 과정이 너무 기이하고 이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핑구가 뭔가를 느끼거나 본 게 아니었을까. 리우 할아버지의 혼을 본 게 아니었을까. 이와 더불어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신이 있던 산은요. 리우 할아버지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많으면 하루에 몇 번이고 이 산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고요. 특히 이 철도 노선을 따라 자주 걷곤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 산에 죽순 달라고 어른들 막 산속에서 벗었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산을 자주 오갔던 분인 거예요. 내가 이 산 지리는 빠삭하지. 그런 농부가 자주 오가던 산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하의는 벗겨져 있었으며 고이 접어놨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또 하나 이상한 건 당시 핸드폰 발견됐거든요. 핸드폰 터지는 지역이었어요. 현장 시신 곁에서 핸드폰 나왔습니다. 만약, 만약 다쳤다? 그러면 왜 전화는 안 했냐라는 겁니다. 슈우 이상하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산 속에서 사라졌던 사람이 리우 할아버지 뿐만이 아니야. 2011년도에 또 한 늙은 할아버지가 산 속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살았습니다. 3일 있다 발견이 됐어요. 자 살았어요. 그럼 이분은, 이분은 산 속에서 3일 동안 뭐하고 있었던 걸까. 이분이요, 구조되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산 속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그 여자를 따라갔다가 홀린 듯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아무래도 그 여자가 귀신이었던 것 같다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게 이 리우 할아버지 주위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농부가 하는 말이 한날 리우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분명히 아니, 나 며칠 전부터 저 산 속에서 죽순 따는데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그렇게 만난다? 내가 여기 근처 사냐고 물었더니 근처 산다고 하대? 이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3일 실종됐던 그 할아버지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 중국 무당말에 의하면 이렇게 홀려가지고 데려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속에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밥 먹었어요? 배 안 고파요? 등등 내가 대접하겠다. 그렇게 가서 닭다리 같은 것도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람은 막 맛있게 먹겠죠? 하지만 귀신이 이런 걸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 그대로 홀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가 먹는 건 닭다리가 아닌 개구리나 약간 동물똥 같은 거 그런 거 혼자 막 먹는 건데 완전히 홀려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산 속 자주 오던 길인데 어느 순간 홀린 건지 그 길이 그 길 같아. 안에 깔리려고 산 속 한 나무에 스카프를 둘러놨는데 아무리 다른 길로 가도 계속 스카프 그 나무가 나오는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이때 한 썰로 이런 홀림을 풀려면 대소변을 놔라 그럼 풀린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이모 할머니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 이모 할머니가 이럴 때는 피를 내면 앞이 확 트인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혹시 그날 핑구가 빨간 옷의 무언가를 본 걸까요? 아니면 리우 할아버지의 혼을 본 걸까? 그 순간 이 천바이춘도 홀렸던 걸까요? 이 사건 이후에 핑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건에도 참여 활약을 보여줬다고 해요. 명예롭게 은퇴하고 부양 가족도 찾아갔다는데 빨간 옷 여자에 대해서는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리우 할아버지의 상크입니다. 왜 자주 가는 그 산속에서 하의를 벗고 있었으며 그걸 버려놓은 것도 아니고 왜 고의 접어놓은 거며 본인이 접은 걸까? 그리고 풀숲에 누운 채 크게 외상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야? 결과가 없어? 네 사망한 자는 있는데 답은 없는 한 할아버지의 기이한 죽음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